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채 이순환 7회 마지막 복동 2000회가 시작합니다.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각자 스캔해서 보내다 보니까 화면이 좀 안좋은 경우가 많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쟁점을 잡는데 번호를 붙이는 거 이것도 사실 상관없어요. 소결 쓸 때만 번호를 안 붙이고 뭐 여기다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채점하기는 편해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의 한계를 썼네요. 조문 이렇게 현출하는 거 조문만 정확히 현출해주면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판례를 좀 써주는 건 좋습니다. 사회에 소극적 권한을 개입할 수 있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집행권의 단체장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 조례안의 위법성이네요. 자치사무인지 구별기준. 지금 목차를 세문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지금 잘 썼어요. 자치사무다. 공기업 사정의 임명은 단체장의 자치사무고 고유사무입니다. 조례재정 사무인지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써주는 거예요. 자치사무면 조례재정 대상 사무는 맞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언급은 해주는 게 좋겠어요. 사안의 경우 공기업 사정의 임명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임으로 조례재정 대상이지만 조례재정 대상 사무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두 가지죠. 단체장의 고유권한, 집행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 따라서 공기업 사정의 임명을 단체장의 고유사무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자치사무이나 조례재정 대상 사무의 한계를 일탈할 수 있다는 것도 언급이 필요합니다. 법률요보원칙, 포괄적 숙건을 요하는데 시민적 조례는 아니죠. 법률요보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 조례, 물론 여기서 대상에서부터 깨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률, 우위원칙 위반으로는 가줘야겠죠. 위반해요. 위법하다. 좋습니다. 조례재정 대상 한계에 관한 언급을 조금 해주세요. 다음, 통제방법. 여기는 조문현출이 중요하다고 했죠. 감독청은 172조, 단체장은 26조와 107조의 관계를 논의해서 26조를 특별규정으로 본다면 26조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제의요구, 제의결 확정됐을 때는 107조 사망에 의해서 대법원 제소, 그리고 여기서 준용하고 있는 172조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거의 조문 문제예요. 조문 문제. 여기 나오네. 26조와 107조의 관계를 논의해주고 26조 및 107조에 의한 제의요구권인데 먼저 특별규정이니까 26조에 따른 제의요구를 해주고 제의결 확정됐을 때 다툴 수 있는 규정이 26조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일반규정인 107조. 107조에서 말하는 지방의 의결에는 조례의결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현을 써주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107조에서 말하는 지방의 의결에는 조례의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의결 확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소는 107조로 간다는 것. 그것만 언급해주세요. 장관의 통제방법 172조에 나와있는 이름 제의요구는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지되지 않고 제소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172조로 간다는 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어요. 거의 조문을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어렵다고 했죠. 틀을 좀 잡아놔야 돼요. 연인처분의 법적 성질부터 썼네요. 사무의 성질. 처분 사무의 법적 성질. 구별기준 먼저 쓰고. 구별기준 쓰고 자치사무라는 걸 판단합니다. 인사권에 관한에서 자치사무이고 재량이다. 써주면 되겠어요. 조문열출도 아주 좋네요. 그리고 관련된 사무의 판단 기준이죠. 관련복적 해석, 성경책, 사무의 성질, 경비, 책임의 최종적인 책임, 귀속 주체를 판단합니다. 그런 내용도 좀 써주세요. 재량권 1탈남용 쓰고 그 재량권 1탈남용이 169조의 1항 단사에 포함되는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법률기반의 의미 재량 1탈남용이 포함되는지까지 언급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앞에서 말했지만 사무의 성질이 뭐냐. 자치사무다. 자치사무다. 고등인사 재량이 인정된다. 그리고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를 승진하는 것이 적법하냐. 적어도 재량 1탈남용이다. 그러면 재량 1탈남용이 169조 1항 단사에 법률기반에 포함된다. 그러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169조 2항 같은 경우는 소송의 성질, 기관의 임상으로 보면 대상, 법의 규정이 없는 시정명령은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는 조문에 있는 요건 같은 거, 조문 베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집행정계에 관해서는 23조 2항이 직접 적용되는지 아니면 46조에서 준용되는지만 써주면 됩니다. 이건 거의 좋은 문제고, 기본적으로 다반지에서 조문을 현출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통제권의 한계, 107조, 26조와 107조의 관계, 172조의 통제, 사무의 성질, 자치사무다. 포섭하는 것은 지금 최고답안들을 보면서 포섭을 풍부하게 한 것을 참조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반 론은 좀 가볍게 써줘도 되겠지만, 사무의 성질, 대상, 유보, 우위죠. 특히 인사권 같은 경우는 대상의 한계의 문제로 간다는 것까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방법은 거의 조문 문제니까, 조문 연출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치사무인지, 위법성, 아주 심플하게 썼어요. 심플하게 썼는데, 이제 나중에 삼선한테 좀 암기도 좀 해서 사를 조금만 더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묵차 흐름을 좀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묵차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좀 더 이제 참조 조문이라든가 설문 내용을 좀 참조해서 좀 더 풍부하게 쓰면 좋겠어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한계, 질문 형태 그대로 따서 써주면 되겠고, 조례 유회법성, 대상사무인지, 대상사무에 해당한다고, 좋습니다. 한계를 언급해주는 것도, 예시답안이 없더라도, 이 한계도 언급해주면 좋겠어요. 조례, 재정,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이지만, 모든 자치사무에 관해서 의회가 다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치사무 중에서 단체적인 고유권을 의회가 조례로 통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사전에 소극적 통제는 상관없지만, 사회적극적 통제라든가, 또는 고유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 재정, 대상사무의 한계에 접촉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 일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쓰면 되겠어요. 헌법 117조와 지방자식법 22조 단수의 문제, 돕률유의 문제, 여기는 조문연출을 줬네요. 장액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고유권환이라고 판단하고, 사전에 소극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사전에 소극적은 상관없는데, 사전에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없다. 사후에 소극적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전에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지방의장에게도 일정정도 권한을 주는 규정이 들어갔는데, 내년 시험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통제방법은 169조 2항에 관한 일반론 암기에서, 상순환 때 암기 열심히 해서 쓰면 되겠어요. 조문을 이렇게 썼네요, 조문을. 뭐 나쁘지 않아요. 사무엘 성질, 연인조초의 의법성, 일탄남용이다. 법령위반에 일탄남용이 포함되는지, 학판이 있으면 학판을 같이 써주세요. 논리는 아주 우수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쟁점일 때는 학판 써주고 나중에 검토미 소개를 해서 써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검토미 소개를 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써준 거. 아주 좋습니다. 학판은 한 두 줄만 써주세요, 두 줄만. 소송의 대상을 먼저 썼고,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니까 썼지만 사실 소송의 성질에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좀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써주는 게 논리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를 특수한 항고소송을 보면 시정명령은 이건 자기 함행이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항고소송을 보면, 특수한 항고소송을 보면 해석상 시정명령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판례처럼 기간소송으로 보면 기간소송 법정조회에 따라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정명령은 소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렇죠. 집행정지까지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집행정지도 특수한 항고소송을 보면 직접 적용하고, 그리고 기간소송을 보면 46조에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3조의 양이 준용된다. 이런 것들, 소송의 성질에 따라서 소외 대상과 집행정지의 근거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 이런 부분 논리와 맥락에 맞게 써주면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잘 썼네요. 마지막 시험은 어떻게 보면 조문을 좀 현출하는 시험 문제였어요. 조문을 현출할 땐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설문 내용이나 참조조문 또는 판례를 정확하게 현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몇 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더 고속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이순환, 복동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